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천2백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경우 2023년 장애인고용률이 1.72%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133억원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천 명 고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 국민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3연입니다. 장례시장 빈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비병원 장례시장 내부시설인 분양실과 적객실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 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비진정 장례시장의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진정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례시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해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인권위는 관련 시행령은 장차법에서 위임받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시장의 접근 이용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제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시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 중증장애인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 사업주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면입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다음 달 26일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자폐성장애 인식개선 달리기, 오티즘레이스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레이스는 오는 10월 6일까지 오티즘레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받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프라인런과 비추얼런을 병행해 운영하며 코스는 4.2km, 10km, 하프코스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일반 참가자는 1인당 3만 5천원,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